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피비센터 염정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상승 전망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좀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수급도 괜찮았고요. 뉴욕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그 상승세 그대로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쿠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인 2,900선을 확인을 하고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사실 조금은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지수가 3천선의 지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을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최근 10월달 들어서 계속 매도세로 일반하던 외국인의 수급이 3거래일 연속으로 규모는 좀 적지만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점이고요. 코스피에서는 또 쿠키 코스피 200에서 순매수, 외국인의 순매수의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한 부분에서는 개인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또 개인들의 수급이 다시 또 돌아온다고 한다면 수급 차원에서 다시 안정적인 시장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종목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MSCI 지수 편입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200 변경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테마주 성격이 조금 테마주 성격의 장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K-콘텐츠라든지 그리고 K-콘텐츠 관련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큰 폭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중에 변동성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만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금은 시장에서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섹터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주도주 철강, 조선주 쪽이 최근에 좀 약한 흐름을 보인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좀 흐름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사실 테마 자체도 빠르게 변하고 테마 내에서의 수납매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심한데 이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변동성 자체가 워낙에 큰 장세이기 때문에요. 이런 장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테마주 성격이라든지 이런 상황,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단기 변동성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빠르게 나타나고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는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콘텐츠주, 엔터주, 웹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조금은 관망을 하시고 그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동력의 강한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관망 자세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탈탄소 관련된 정부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산소 배출권 관련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좀 쉬어갔던 태양광 쪽 그리고 신재생 관련된 관련주들은 최근에 단기 저점을 지나면서 반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군으로도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핫한 종목은 역시나 2차 전주 관련됩니다. 2차 전주 관련된 중에서 세일 업체 배터리 3사의 움직임이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 수급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소재주인, 대장주인 LNF와 에코프로비엠을 필투로 해서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소재주, 장비주 쪽에서 수납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말까지 2차 전주 쪽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